전북자치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신규 공무원 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5년 이하 공무원 51명이 퇴직했으며 이는 전체 신규 임용자 420여 명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맘기 도의원은 극성 민원인 응대와 취약한 공무수행 환경 등으로 젊은 세대 공무원 퇴직이 늘고 있다며 적응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맘기 도의원은 극성 민원인 응대와 취약한 공무원 퇴직이 늘고 있다며